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뢰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의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받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려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수하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두 명일까요? 예전에 많이 보냈다가 한 번 띄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딱 두 사람만 골라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모리족 속 왕국의 일부였는데요 폭력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1929년에 우가리 토판이라고 하는 고과학적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가난 지역과 이 여리고 지역의 문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음란, 남색,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바할신이 성격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손들이 수백 년 뒤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아모리족 속의 조약이 가득 찰 때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가득 차게 될 때가 너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다 지금 요호수아가 왔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인 것이죠 지금 여리고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에 여리고와 같은 도시가 있을까 지난 1월 초에 좀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는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자 14명, 여성 12명이 경찰에 단속을 받습니다 음란 행각을 벌인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그냥 풀려났어요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군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사실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고대 근동지방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고 지금 서울 한복판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도시에 정탄군 두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가게 된 곳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왜 창녀의 집인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아마 몸을 숨기기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라합은 누구라고 했냐면 창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전 창녀를 뜻하는 케데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나라고 하는 창녀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몸을 팔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야 했던 그 창녀입니다 라합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문화 자체가 또한 도시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창녀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도시의 창녀의 집에 정탄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할 운명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다 망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정탄군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여리고성의 안보 능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알아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발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그런데 이 라합이 이들을 지켜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오긴 왔지만 암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조차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놓죠 그리고 다시 이 정탄군들 이 지붕 위에 숨겨놓았던 그들에게 와서 이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을 숨겨주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온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 논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방여인 아모리족 속인 라합이 알고 있냐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가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라합은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1년 전쯤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정복 사건을 또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태폐적인 환경에서 자란 여인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가게를 찾아봐도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시골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열려있네 딱 들어갑니다 마당에 보니까 마당이 딱 청소가 싹 돼 있어요 문이 열려 안방에 보니까 침대가 정돈이 싹 돼 있어요 그 거실에 보니까 테이블에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커피 향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봐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왜 손을 드셨어요 보여지는 모든 현상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라합이 본 것이 그겁니다 라합은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과 소식들은 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라합은요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드름에서 난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생기고 드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물론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듣긴 했지만 다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라합만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쯤은 이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에 있었던 나라들의 소식들을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지요 어떤 믿음까지 가게 됐냐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죠 11절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실상 그 인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합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우상 숭배 지역에서 정말 비천한 삶 속에서 타락한 문명 속에서 고백하는 비범한 믿음인 것이죠 라합은 이 믿음으로 국제 정세와 시세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돼요 이미 성경에 그것이 다 쓰여있죠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을 발견한 사람 그 보아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은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본 사람은 전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범한 믿음이 그녀의 비천한 삶을 완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구절은 한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잘 모르던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책에 있는데 이게 갈색 약간 붉은 갈색 표지입니다 제가 이 갈색 붉은 표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눈이 그 시신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제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신경이 정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갈색이고 붉은색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 색깔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미래 머지않은 미래를 먼저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보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다 걸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비천한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비천한 삶이에요 아무리 부귀와 종교와 명예를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창녀였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죠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쫙 리스트가 나와요 아벨부터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도 나오고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별로 사실은 대단한 한 것도 없지만 라합이 나옵니다 11장 31절이죠 믿음으로 창녀였습니다 창녀 라합은 정탕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순종이냐면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금의 소식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정탕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발각이 되면요 다 죽는 거죠 자기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온 일가 친척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역사하신 것이죠 자 라합의 믿음이 비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신에게만 한정지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기 형제 자매들과 그 일가 친척들, 식구들까지 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드려요 자기가 숨겨줬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소서 얼마나 대범만 요청입니까 물론 살려주긴 해서 은혜를 주었지만 자기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대범한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지로 들린대로 내가 행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은혜가 헷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국률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아니 멸망마다 마땅한 암월이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 저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정을 우리 온 식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헷세드의 사랑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다시 오게 되면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라는 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헷세드예요 14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 인자와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게 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표징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붉은 줄입니다 홍색 줄입니다 그것을 창문에 내려주면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그 집 안에 있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말을 듣고 말씀한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형통의 비결 복습하겠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로 묵상을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대로 순종해요 만일 여기서 라합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역시 죽는 거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우서 6장에 보면 그 줄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가정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되죠 이 홍색 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그리스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는 예가 몇 가지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대의 의인은 너밖에 없구나라고 했는데 그 노아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6월절 때 장자가 죽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온 가족이 살고 장자가 죽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말씀들 행했을 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명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합이 비범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모케데이터 연구소에서 이혼 남녀 53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족 행사 중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36%가 1등인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명절이 가장 이 부부간의 가장의 갈등을 일으키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 명절을 왜 다투냐 남성과 여성이 대답이 다른데 남자는 양가 체류 시간 때문에 그걸 다툰다는 거예요 여성은 차례상을 음식 준비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체류 시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명절 때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되는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지만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이 명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온 가정이 모여드는 때가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에 명절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때죠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음 있는 여인, 믿음 있는 남편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면 됩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갈라넣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갈라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놓으면 복음의 통로가 끊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명절 때가 계속 사실은 두려워요 모이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명절 때 누가 가장 취약하냐 취약하다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만 막으면 되고 그 사람의 관계만 다 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의 블랙리스트구나 내 공략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게 한다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죽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죽음이 결국에는 온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만일 여리고 왕에게 이들을 넘겼다고 칩시다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걸 죽으면 어떡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넘기자 했으면요 그 당시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 한 명이 깨어서 믿음으로 그 모험을 감행했을 때 그 위기를 능히 감당했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기의 형제 자매와 그 온 식구가 다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명절에 어쩌면 같이 예배를 다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로 끝이 나요 아,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들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여리고 성이 높이가 몇 미터이고 뭐 5미터든 뭐 그것이 20미터든 30미터든 그게 뭐 중요한 거 어차피 이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중요한 보고입니까 이것이? 그럼 왜 왜 하나님은 정탐을 요호수아로 하여금 보내게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다다랐어요 왜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결론 여러분 스스로 나아셔야 돼요 왜 보냈어요? 라합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만일 라합이 물론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 이 여인이 내 딸이 반응하는구나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만나게 하신 필연적인, 선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지만 사실은 정탐꾼들이 라합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만남이 됐어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셔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여 또한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그 만남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사도바울을 만나셨어요 팍! 핍박하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닐을 떨어지고 어디어디를 가라고 지시해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이제 그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들도 두려워해요, 이 사도바울을 못 들어가는 공동체에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변호하게 해주어서 사도바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그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본인 물론 자신도 아내 신실한 자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붙여줍니까? 나단을 붙여줘요 그가 타락해서 성적인 범죄와 완전히 타락했을 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믿음에 또한 하나님의 해세대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문 1장 5절에 보면요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는 루트과 결혼하고 오베스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예수는 유다지파니까 두 정탕꾼 중에 한 명이 아마 살몬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처음에 정탕꾼 누구였어요? 요수와 에브라임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한 명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장자지파예요 그러니까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몬과 만나서 라합이 만났는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스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살몬을 통해서 살몬도 라합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비천한 삶을 바꾸실 때에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을 바꾼 여러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제외하고 꼽으라면 첫 번째는 제 아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소개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만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계속 그러다 그냥 어쨌든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를 착각했어요 신청해서 왔다 그랬는데 본인은 회화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느라 한 시간을 더 늦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걸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기다리는 동안 무슨 노래가 맴돌았느냐 잘못된 만남이라는 웬 그 한 3년 전에 발표한 김건먼 씨의 노래가 이게 잘못된 만남 같은데 이거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정말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사람 되지 못했겠죠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만남 같은 만남인데 섬리적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맺게 하신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보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만남이 있다면 유규석 목사님이죠 2003년 말에 사역할 곳이 없었고 불러주는 곳이 없었고 갈 곳이 없었을 때 무작정 그냥 목사님 찾아갔는데 받아주셨어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목회자란 어떤 자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찰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저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나압과 같은 삶은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또 한 분 계신데 미국에 전용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제가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또한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모로 그분이 아니었으면 또한 미국에서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라압과 같이 보호해주고 누군가에게 설명과 같이 그의 가족을 건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라압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머니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된 만남에 이렇게 생각해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영혼을 세워주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리 부귀한 삶을 누리더라도 정말 퇴폐적인 정말 하나님 모르고 없이 살아가는 피천한 삶이 있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요 지옥입니다 가장 피천한 삶이죠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피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는 존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세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비범한 믿음이 피천한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완전히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해세대의 사랑 이거는 뭐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있기를 또한 그리아에서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담대한 여정 이 비범한 여정을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넣고 기도할 텐데요 사실 누가 라합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라합입니다 그러면 누가 창녀입니까? 영적인 가늠을 했던 자가 다 창녀죠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칫에 인생을 바친 자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라합이죠 멸망마다 마땅한 인생 그런데 해세대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다가오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해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린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라합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세대 사랑을 부어주신 게 감사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주여 그 나라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서 보내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섬리적인 만남이 있어요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제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판단해서 보내버리고 끊어버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만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해세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지유를 믿을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비범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빚전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 가족과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사하니 주요 라흐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라흐과 같이 비범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온 가족이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리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복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나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세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우리를 궁의력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온 가정과 우리 온 일과 친척들이 다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기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섬리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케하고 나압과 삶어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일으키고 세우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며 하나님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대화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무엇보다 성교 헌금으로 약정하여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가정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눈련인자들이 이제는 속히 풀어지는 은혜의 희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보존하여서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마주하는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게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으시고 주 사랑 나를 붙으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 겹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 겹쳐 올라가네 주 곁에 날 겹쳐 올라가네 주 사랑 나를 붙으시고 주 사랑 나를 붙으시고 주 사랑 나를 붙으시고 저희 이름으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리 주의 사랑하네 이제는 기리오 진료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해세드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비천한 삶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존귀한 삶을 살고자 다시 한 번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노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온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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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